첫번째 질문 첫번째 질문 여러분의 선택은 5입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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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는 요즘 안쓰는거 같은데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거지 잠시만요 테이프 플레이어 아니에요? 그치? 사실 저 카세트 플레이어라고 하나요 이거 잘 사용을 안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카세트 테이프 사용 안해보는데 세기말 라디오 이거 되게 최신형인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아니 이거를 이거를 해야 돼 지금 이것 때문에 못나가고 있어 근데 열쇠를 어떻게 보여 이쪽에서 누가 상자에 손을 넣을까 제노 재민 카감이 넣자구요 저도 좋다고 생각하지마 카감이나 철수가 철수가 가자 철수가 가자 철수? 철수야 오랜만에 한번 가야지 철수야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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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선택은 재민입니다 얘들아 빨리 구해줘 빨리 빨리 런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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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딩디에 뭐가 붙어있는데?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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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진짜 멋있어 나 진짜 몰랐어 눈이 진짜 멋있어 아 무서워 아니 언제 붙었어? 뭔데 이거? 이거 뭐야? 야 나 진짜 몰랐어 하필이 한자야 모르겠어 어떻게 해? 야 이쪽은 뭔데? 이거 뭐야 이거? 근데 여기는 열리네 뭐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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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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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등 뒤에 적힌거 최종기라니까 어? 여기 최종기 하나있어 아니 런준아 런준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그래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 아니 나 솔직히 가까이 가면 무서운데 그 자 카가미가 가볼까? 아니 런준아 런준아 그러면 그 감옥 그쪽 뭐 바닥이나 뭐좀 비춰봐 일단 런준아 거기 그쪽 좀 봐봐 이분은 조금 쉬고 계시라고 하고 어 아니 여김이 어떻게 해? 나오지 마세요 네 여김이 어떻게 해? 봐봐 여김이 어떻게 해? 이건 뭔데? 어? 그건 뭐야? 잠깐만 알겠어요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조용히 알겠습니다 형 이때까지 몰랐어? 몰랐지 연애 말고는 헐 이거야? 몰랐는데 진짜 이거야? 아 뭐 알렸는데? 또 잠겨 문을 열 수 있는 탈출 비밀번호를 풀어야 합니다 단서는 여러분의 가까이 있습니다 아까 그거 아니야? 힌트 6 그거 123킬로를 만들어야 해? 봐봐 설마 저건 아무 의미도 없었던 건가? 100 17이네 왜냐면 아니 진짜로 둘이 합쳐 117이 아닌 이게 나라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사람들이 하나 하나, 둘, 셋 긴장감 뒤로 진짜로 여러분 한 사람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누가 문을 열까 런쥔 제노 재민 여러분의 선택은 런쥔입니다 역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 무서울 것 같아요 뭐가 무서운 것 같아요 런쥔아 런쥔아 이거 좀 뜯어버려 우리 뒤에 빠져있죠 뭐 튀어나올 수 있어 런쥔아 런쥔이 갑자기 피멍벅이 얘 건망없어 건망없어 런쥔아 콰타 너가 문 열었으니까 넘어가 저게 뭐야 쥐 덜어 때려 칼갱이 먼저 들어가 칼갱이 먼저 들어가야 해 가게 종이집 칼갱이 아니여 칼г 철수도 데려왔어 아 저거 왔어 너희 눌렸어? 응 진짜 우리 애 물지 마세요 어디 갔어? 아 다 약간 아 이게 막 찢어냈는데 약간 좀 까줬어 야 지금 예쁘게 물었는데? 맞지? 조미야 교전기 썼어 조미야 교전기를 꼈어? 아니 떡볶이 먹었나봐 저기 서비스 저번에 나한테 빌려가서 근데 잠깐만 잠깐만 이게 중요한 게야 너네 지금 너네 지금 백신을 찾아야 돼 그게 아니라 너네 지금 몇 분 됐어 주야 너네 다리야? 아 묶였어 우리 다리 묶였어 백신이야 이게? 어? 사진들이 있는데 어? 방금 진짜 준비였어요? 어 이게 누구야? 팬분들이 재민이 증사 주세요 얘들아 그 사진 좀 보내줘 아 이거 이거는 정체 모를 애들이어가지고요 저희도 언제 찍힌지 몰라요 못 살던 사진이 찍힌지 지금 지금 우리가 방을 탈출하다가 우리 지금 우리 살리는 게 뭔지 아닌가요? 아 간지러워 우리 살리는 게 뭔지 아닙니까? 왜냐면 사진들이 없니? 우와 열었어? 그 다 먹어도 돼 아니 밥 마시고 얘한테는 안겨줘 나 아니면 좀비다 언제 별로야? 일단 먹어봐 일단 먹어봐 맛없어? 이거 아닌 거 잠깐 좀 어쩌봐 나 맞아 내가 먼저 방금 먹었잖아 내가 방금 너네 너무 해맑은 거 아니야? 이게 진짜 백신인거야 섹시타이저인가? 이거 먹어도 되는 거야? 잠깐만 몰라 어? 어? 먹어도 돼 먹어도 돼 진짜? 아니 나도 먹어도 돼 그래 뽀뽀를 해 빨리 먹어봐 아니 응 먹어도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맛이야 응? 고마워 어 야 빨리 들어와 어? 준비 되기 어? 어떤 단서를 선택할까? 달력 큐브 여러분의 선택은 큐브입니다 큐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두 명은 놓고 가 사실 저희가 큐브를 아? 저희가 놓고? 어? 큐브를 전면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옛날에 어릴 적에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깨가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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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숴볼게 어차피 너네 살려야되니까 어쩔 수 없어 맞아요 천재다 부숴볼게 만약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았다 그럼 저기로 가면 야 얼른 가자 가자 빨리 가자 야 조심해 밖에 좀비 있으니까 아 떠 있는 거 아니야? 야 그 약 좀 챙겨라 만약에 우리 좀비한테 물리면 또 먹게 마치? 야 다 먹었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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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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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들고 이거 들고 가자 때릴 수 있게 가자 아 2886은 우리 생일 다 더하면 2886이야 뭐야? 뭐야? 갈락에서 가져온 단서를 활용해 미스터리 연구소의 마지막 비밀코드를 붙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또 뭐야? 핀트 페이스 아이디 뭐야? 뭐야? 얼굴 인식을 할 사람은 천러, 지성 천러, 지성 여러분의 선택은 천러입니다 천러입니다 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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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무것도 안했어요 저 아무것도 안했어요 일단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제발 가주세요 그냥 여기 있을게요 카가미가 먼저 봤어 오 용광한데 빨리 가봐 조용히해 조용히해 잠깐만 화면이 올렸어 잠깐만 진짜 대박이야 지금 빨리 가봐 무서워서 못 들어갔는데 왜 나야 우리 탈출해야 돼 너네 10시 넘으면 강제 탈출 금지야 아니 봐봐 이거 어떻게 다 알았지 뭐야 다가오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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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니요 야 무서워 좀 더 할거지 또 뭐야 또 뭔데 또 뭔데 여러분은 비밀코드를 푸는데 실패했을까요? 아 무서워 뭐야 몇 분은 비밀코드를 푸는데 성공했습니다 성공 빠르다 뭐 과감이 좀 빠르다 절로 절지마 절로 절지마 우리 다 탈출했으니까 소감 한 번씩 하죠 아 힘들다 감사합니다 이 방에 좀비 있었어 하지마 소리 내지마 하지말라고 왜 왜 왜 아니 아니야 여기 물 여기 물 수가 없어 물 수가 없어 하지마 하지마 아니 저거 하면 물 물 수 있어 하지마 소감 얘기하자 생각보다 카가미가 용감하더라구요 맞아요 철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철수 잘했어 잘했어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나오게 됐니요 너무 감사하구요 철수는 이제 떡볶이 3천 원 갚아야 되고 진짜? 아 진짜? 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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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저 실제 리얼만 가지고요 아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지마 빨리 소감 말이요 빨리 소감 말이요 박지상 안 되겠네 박지상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좋은 시간이었구요 투표해주셔서 아니면 뭐 결정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지상 겁이 왜 이렇게 많아 그럼 우리는 이제 그토록 원하던 탈출 한번 해볼까요 네 신나게 가자 너 준비 좀 해봐 쵸비와 같이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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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상 오마하지마 어떡해 철수야 너도 와 같이 철수도 와야 돼 철수도 와 빨리 봐 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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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